이준석 사퇴 사퇴는 이준석 사퇴입니다. 이준석 사퇴를 기본적으로 이준석 씨는 현재 7월 7일, 7월 8일 날 7월 7일 날 본인 소명이 있었고 7월 8일 날 본인이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중징계를 그리고 주말 동안 조금 입을 다물고 조금 조용했죠. 주말 동안 이준석이 입을 다무니까 세상이 그냥 조용해가지고 마음이 참 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준석 사퇴의 본질은 개인적인 일탈에서 비롯된 거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불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유야를 불문하고 정말 습고 대제해야 될 정도의 사안인 거죠. 어떤 종류의 변명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유야를 불문하고 당과 국민들에게 누를 끼쳤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에 걸맞는 언행을 보여야 되는 것이 인간, 정상적인 인간이면 마땅히 보여야 될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나 주말에 좀 조용한 것을 넘어서 월요일 되면서 다시 페이스북을 시작하는 걸 보니까 당내 투쟁을 전개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책임당원을 더 모아가지고 그 책임당원의 세나 규모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거사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세력이나 또 자신들이 또 반대편 쪽이 이준석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면 더 좋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타기 그러니까 이준석과 관련된 그런 이준석을 공격하는 그런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진실성이라든지 진정성 같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언론 프레이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준석을 성상납 현장에 안내했던 장인사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녹취로의 공개에 대한 파문이 일었던 것은 이준석하고 장의사가 나눈 녹취로의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사람을 한 사람 내려보낼 테니까 김철근 정무실장을 내려보낼 테니까 만나서 해결방도를 찾아보라고 한 또 김철근 씨하고 장의사가 연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의사가 지금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 거 아니까? 사기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의 장의사 수억 대 사기 혐의 재판 중 아주 작은 신문이나마는 이 내용입니다. 이 사기사건에 여러분들 아이카이스트 직원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이카이스트 직원이 장의사에게 돈을 수억은 아마 빌려준 모양입니다. 그래 소를 재개해 가지고 그런데 이 직원이 누군가 하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시계를 보관하고 있었던 주인공입니다. 개발자, 아마 프로그램을 잘 아는 사람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아마 장의사와 엮여 가지고 돈을 좀 구워줬던 모양입니다. 그게 때문에 원고가 개발자가 되고 그다음에 피고가 장의사가 된 거죠. 이와 같이 장의사라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분명히 입장을 밝힙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밑에 있는 장의사가 수억 대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라는 메신저를 훼손할까 싶어서 제가 팁을 드립니다. 이 메신저라는 것은 장의사를 믿을 수 없는 행품없는 놈이다. 대전 사건이라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바로 아이카이스트 핵심 개발자이자 박근혜 시계를 최근에 발견해서 제게 보내준 간부 직원입니다. 이 피해자분 역시 이준석 사건에 대해서 김성진 대표와 같은 취지로 제게 진술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준석 기술 개발해 주라는 김성진 대표의 요청으로 이 개발자가 사업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준석으로부터 이준석이 자기 사업 설명도 제대로 못해서 못 들어주겠다고 나와버렸다 했던 바로 그 개발자입니다. 이준석은 머리가 나쁘고 컨텐츠가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생생히 기억하는 분입니다. 장의사와 아이카이스트 핵심 개발자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투자 문제가 원인이 된 사건이 바로 장의사의 수억 대 사기 재판입니다. 즉 이 사건과 이준석 사건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 사건 재판이 있다고 해서 이 이사님 사람 하나 내려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준석이 말한 사실이나 룸사롱 성접대 받은 사실이나 치력각서가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이사님 사람 하나 내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준석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나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나 치력각서가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장의사가 김철근에게 투자 유지각서를 받으려 한 것도 이런 금전적 어려움 때문인 것이 드러날 경우 각서를 도대체 왜 사실 확인서와 맞불려하게 될 것인지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장의사 진술의 신빙성이 강화될 뿐이란 것입니다. 장의사님이나 김성진 대표가 어떤 사람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 입장에서는 등장인물 가운데 제일 머뭇은 여지없이 이준석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김소연 변호사가 아주 똑똑하네요. 민사고 출신답게 아주 그냥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을 때 글도 반듯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글을 단답형으로 쓸, 단문형대로 쓸 수밖에 없는데 김소연 변호사는 좀 코믹하게 재미있게 썼지만 딱 논리 정련하지 않습니까? 정리하게 되면 장의사에게 아이카이스트의 핵심 개발자가 금전을 꾸어준 사건 때문에 장의사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그 아이카이스트의 핵심 개발자가 김성진 대표가 이야기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가지고 물타게 하지 말라. 장의사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등.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건과 무관하게 성상납을 받은 사실과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그 다음에 전화 녹취록의 그 당황한 모습들은 다 이 사건과 별개로 그냥 사실 그 자체일 뿐이다. 이게 이제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인 겁니다.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특별하게 교육 배경이 많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 사심이 없으면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 누가 잘못했는지 성상납을 받았는지 성상납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이준석이 관련됐는지 이런 부분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을 2시간 50분 정도 윤리위원회에 나가서 소명을 한 거 아닙니까. 2시간 50분 정도 뭡니까 사람들 데리고 오니까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일종의 배심원들이 다 네가 범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재판 결과도 거의 나온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윤리위원들이 아마 10여 명 정도 될 건데 그게 배심원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2시간 50분 정도 해명을 하고 설득을 했음에 불구하고 설득을 당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그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리위원회 이왕위 위원장이나 윤리위원들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 그렇게 중징계를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또 다른 진영의 이익과 진영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 바른미래당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하태경 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뭡니까. 이준석을 보호하기 위한 소위 김일병 구하기 이준석 일병 구하기에 나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는 윤리위원회를 비판하면 윤리위원회 해부하겠다. 유승민과 하태경과 김용태도 줄줄이 제소를 당했다. 이준석 중중계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폄하 발언한 하태경과 유승민과 김용태 윤리위원회 징계 청구한다. 자유대한호국당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과 김용태 최교위원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청구했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김용태 최고위원이 윤리위원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윤리위원회 징계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것처럼 호도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신뢰성과 정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말았다. 소위 말하는 이핵관 이준석 대표의 핵심 관계자들의 악에 바친 말 몇 마디는 언론에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대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공정과 상식의 기반의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윤리위원회나 윤혁관들을 보면 조폭 같다. 하태경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당의 맹예를 실주시킨 극렬 유튜브의 농간에 발맞춘 윤리위원이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리위원회가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구태탈을 일으켰다.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 떠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하늘이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과 진실을 까부시고 뭉개기 위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나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냐 이야기죠.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보다 보다 못한 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그냥 이렇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참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의 지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악과 정정당당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악의 진영에 서 있는 사람은 초조할 겁니다. 이준석이 아무리 강심장을 가졌더라도 28살 때 범한 일들은 다 기억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해 여러분들 개월의 한 소위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된 것은 녹취록도 남아있기 때문에 다 생생하게 기억할 겁니다. 그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찔리는 데가 없는 사람들은 밤 잘 자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할 때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잘 자고 낮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잠을 설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이실직구가 빨리 수습하든지 지연제를 계속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뭡니까? 장난을 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상납 의혹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걸려가지 이번에 뭡니까? 중징계를 받은 거 아닙니까? 아직 성상납 의혹에 대한 부분은 본 게임은 하나도 지금 전개되지 않은 겁니다. 경찰 수사가 그냥 녹록하게 넘어가겠습니까? 아마 경찰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별별 묘묘한 것이 다 확인이 되겠죠. 참다 참다 못해가지고 동아일보 부국장을 지냈던 권순할 부국장, 전 부국장, 현재 권순할 TV의 대표로 계시는 권순할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적극 가담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한 일이었다고 지금도 당당하게 헛소리를 하면서도 천하의 저질 중에 저지른 이준석의 당원권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유승민과 하태경과 이준석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은 도대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염치와 부끄러움도 못 갖춘 저런 자들이 다음 총선에서 건배지를 달게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될 것이다.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도록 하자. 절대로 망각하지 말자. 부산 광역시에 계시는 해운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들은 하태경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정말 날뜬 영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의 수성구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서울의 강남 상구와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부산 광역시에 가장 부유하고 보수적인 색채의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 해운대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지금도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몇 번 여러분도 하태경 지역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여러분들에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준석의 당원권 징계는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성민, 하태경, 이준석 같은 부류의 인간들에 대해서 권순할 씨가 아주 맹공을 가했죠. 많은 보수 유튜브들이 침묵하는 속에서도 권순할 TV가 탄압을 무릅쓰고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거론하는 아주 복이 드문 그런 데고 과거에 편앤마이크의 창업에 굉장히 크게 기여했지만 결국은 선거부정 없다는 정규제 씨하고 안 맞아가지고 결국 나왔던 분이죠. 양심을 그렇게 위반하고 아무리 이익이 대단하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자주 하게 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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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